감동란씨, 제가 너무 심하게 비판했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와 이와여대에서 교수를 해온 최재천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온갖 헛소리를 끝없이 나불대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설거지론에 대한 영상에서 감동란이 진화심리학설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썰을 푸는 거니까 재미로 봐달라고 감동란이 덧붙였다면 제가 굳이 나서서 진지하면서도 가혹하게 비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감동란의 진화심리학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감동란의 지식과 논리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동란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식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이상했는지 아이러니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는 것을 감동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감동란은 진화심리학 전도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에서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대중의 상식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들을 댑니다. 그 중 하나가 부성 불확실성입니다. 여자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검사가 없었던 원시 시대에 남자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남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친족선택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유전자를 많이 공유할수록 이타심이 커지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외관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했다면 그리고 부부가 근친 사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와 남편이 유전적으로는 남남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근친도가 아이와 명목상 아버지 사이의 평균 근친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감동란은 설거지녀의 모성애보다 퐁퐁남의 부성애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대단히 개념 없는 여자들만 설거지녀로 분류한다면 그들의 모성애가 평균적인 남자들의 부성애보다 못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자들 전체와 여자들 전체로 함부로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감동란은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남자의 욕구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자연선택이 남자에게는 철저하게 작용하고 여자한테는 농땡이를 피우면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감동란은 지극히 문란한 여자를 제외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남자들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따질 만한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이 엄청난 번식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여자의 바람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것이 남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잤는지를 알면 미래의 여자가 바람을 얼마나 피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대단히 문란한 여자만 피하면 된다는 말은 남자가 대단히 못생긴 여자만 피하면 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원시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되도록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이롭듯이 되도록 바람기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이롭습니다. 인간이 남아돌아서 도구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걸어다니면서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침팬지도 앉아서 도구를 쓸 때가 꽤 있습니다. 감동나는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지능이 높아졌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설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기를 구워먹은 것이 인류 지능의 진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를 알고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동나는 인류의 조상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존 원시사회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연량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먹을 것을 더 많이 구해오는 부족들도 있습니다. 감동나는 아기가 대단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자들에게 계약을 제안했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여자가 애를 낳아주는 대가로 남자가 처자식을 돌봐주는 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를 최재천 교수도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나는 아기가 대단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여자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계약을 제안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계약을 제안하기 전에 애가 너무 미숙하게 태어나서 여자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다면 우리의 직계 조상들이 그때 멸종했을 겁니다. 자연선택에서는 당장 제대로 번식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자연선택은 어떤 종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한 30만 년쯤 기다려주고 그러는 자비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동나는 그 계약이란 것이 여자가 의식적으로 생각해낸 명시적 계약인지 여러 선천적 심리기제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암묵적 계약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약이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설을 제시할 때 최대한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는데 감동난의 가설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섹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자금과 유방을 제공하며 남자는 여자와 여자의 자식에게 자원과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이 암묵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질투, 여자의 자식에 대한 남자의 부성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질투와 같은 심리기제들이 그 암묵적 계약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감동난은 사랑 없는 결혼의 경우에는 호모 에렉투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랑을 해서 하는 결혼은 그 수준을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서로 진짜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자체가 유전자 복제와 관련된 손익에 따라 진화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측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열심히 피우고 다니면 남편에게 자궁 독점권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줄이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 사이의 우정도 부성에도 심지어 모성에도 손익에 따라 조절된다고 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도 dobre fonctionne, 남녀 간의 사랑 recursos 그리고 논의